친구들 안녕! 카톤언니에요! 리본언니에요! 아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너무 보고싶어요 맨날맨날 보고싶어요 언니는 맨날 그리워요 우리 친구들이 아 오늘은 뭐하고 놀지 아 나는 리본언니 만나서 뭐하고 놀까 맨날 고민하는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아 우리 친구들은 뭐하고 놀아? 언니는 여러분들이 뭐하고 노는지 되게 되게 궁금해 보고싶고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오 깜짝이야 진짜 몰랐 줄 알았잖아 소름 카톤언니를 누르려고 애벌레 만들어왔어요 오 애벌레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거야 나도 만들고싶다 여기 색종이가 있어요 색종이랑 사이팬 가위와 빨대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색종이 집에 있나요? 빨리 갖고와 갖고와서 언니랑 같이 만들어볼까요? 노란색 노란 애벌레 만들어볼거에요 그럼 저는 네 연두색 애벌레 만들어볼래요 오오 카톤언니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색종이를 바르게 놓고 반을 접어보세요 아 이렇게 놓고 반을 접는다 네 이제 접으면 요렇게 네모가 두개가 생겨요 오 진짜? 네 요 선에 맞춰서 요기를 또 한 번 접어주세요 아 요렇게 반 네 이렇게 접으면 대문 접기가 되지만 아 우리는 오늘 요기 한쪽만 사용할거에요 아 가위를 사용해서 요기 한줄만 우려주세요 친구들 가위를 사용할때는 꼭 어른에게 부어달라고 하세요 자 요렇게 네 요렇게 기다란 네모 요거 하나만 쓸거에요 네 자 이거를 우선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또 반을 접을거에요 요렇게 접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요번에는 요기에서 요렇게 접는거에요 그러면 요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나오지요? 이쪽과 마찬가지로 여비도 요렇게 반 접고 또 반을 접어져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친구들 여기 밖으로 접는게 아니고 안으로 접는거에요 아주 작은 네모가 완성이죠 와 이렇게 아주 작은 네모가 완성됐어요 친구들 이 작은 네모가 어떻게 애벌레를 변신하는지 보여줄게요 와 진짜 궁금해요 언니 애벌레 똥글똥글한 모양을 이렇게 먼저 그릴거에요 요렇게 가미를 사용해서 요 모양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짠 이렇게 펼쳐보세요 아 아까 리본언니가 보여준 애벌레랑 똑같아요 그치요 귀여운 꾹꾹꾹꾹꾹 애벌레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애벌레 눈 코 입을 만들어 줄거에요 나는 발색 눈 만들거에요 좋아요 짠 자 이제 빨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 얘를 짠 세워놓고 눈 가운데 볼록 올라온 부분을 입으로 빨대로 불어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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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친구들 이거 진짜 재밌다 커턴 언니 우리 이제 저기까지 누가 더 빨리 가나 동작할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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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너무 신기하다 하다니 내가 이겼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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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마지막이에요 준비 시작 친구들 보이죠 여기 앞으로 조금씩 나가는거 우리 친구들도 어른들과 함께 시합해봐요 4 언니가 이겼다 하하하하 자 커턴 언니 어 이거 꿈틀꿈틀 애벌레 누가 만들었을까요? 음 애벌레는 애벌레의 엄마 아빠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오우 맞아요 애벌레의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애벌레의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애벌레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꿈틀꿈틀 애벌레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와우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런 애벌레 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리본언님도 만드셨다고 맞아요 하늘에 떠있는 행님하고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 그리고 둥실둥실 떠가는 구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 산에 있는 나무도 풀도 꽃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우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멍멍 멍멍이도 야옹이도 그리고 토끼도 뭔가 기다란 호끼리도 어 기린 오 그렇지 기린도 오 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성경에 바다의 고기와 오 나 따라할게요 네 친구들도 따라해주세요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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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물고기 새 땅에 모든 걸어 다스리라고 했어요 네 와 하나님 멋지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 멋진 자연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아 그런데 이 다스리는 것은 바로 아끼고 잘 보살펴주는 거거든요 아 다스리라고 너 내 말 잘 들어 집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끼고 잘 자라도록 잘 보살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애벌레도 예쁘게 예쁘게 예쁘다 예쁘다 확 잡지 말고 예쁘다 예쁘다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 맞아요 우리도 이 자연을 잘 다스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어 나는 생각해보니까 어 이제 휴지를 많이 막 바닥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조금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걸 맞아요 저는 이제부터 음식 먹을만큼만 먹고 버리지 않을래요 맞아 그렇게 음식을 막 먹고 남기고 버리는 건 맞아 쓰레기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 같아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자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씩 실천해보아요 어 그럼 나는 플라스틱을 많이 안 사용하기 위해서 집에서 컵 갖고 다니면서 음 이렇게 바닥에서 먹을 거야 맞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쓰지 않는 전기는 꺼두는 것도 전기를 아끼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 언니 요즘은 해도 기니까 전기 많이 안 써도 되겠다 어 근데 에어컨도 조금만 써야 되겠다 네 맞아요 높다가 에어컨 막 춥도록 틀어놓고 그러면 북극곰이 사는 땅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 언니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고 자연을 아끼고 다스리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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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